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진행형인 얘기를 중간에 끄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K뷰티가 어떻게 성장해서 중국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대박이 났는지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의 반격 그 이후에 사드 이후에 뭔가 달라진 판도까지 얘기하다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럼 K뷰티 이후에 어디가 또 있냐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딱히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중국 문제가 좀 생긴 이후에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그닥 재미를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면세점도 사드 이후에 어디가 적자가 많이 났네 그러면서 이게 왜 라이센스를 많이 줬냐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변화가 내년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면세점이나 화장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올해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올해 한 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은 안 빠졌는데. 하지만 내년을 기대하면서 올해 한 해를 좀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힘들었던 한 해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K뷰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고요. 근데 사실 올해 별로 재미없었죠. 장이라든지 화장품 주가라든지. 재미가 없다가 최근에 또 한할령 해제 가능성?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보시면 올해 이 자리에서 권 기자님과 K뷰티에 대해서 대화를 했었던 시점 이후로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주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 점은 한마디로 너무 부진했던 회사가 최근 들어서 3분기를 기점으로 일부 턴어라운드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 정말 과거 수준으로 컴백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두고 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면서 주가는 또 미리 선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기대가 있다는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 전략을 잘못 짰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면세점, 면세점 어디 이제 그전에는 정말 면세점 면허 딸려고 대통령한테 로비를 했네 만에 이런 얘기까지 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드 이후에 중국인들 좀 안 오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적자 저기도 적자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면세점 판도는 좀 어떻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다른 모습인데요. 지금 11월, 관세청 발표가 이제 10월 실적까지 나왔는데요. 10월 누적으로 하게 되면 면세점 전체 매출 성장률은 20% 중후반 정도가 됩니다. 20% 중후반이요? 네. 20% 중후반. 아 망한? 망한다고 하더니. 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 있는 면세점이 면허를 지난 8월 말까지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대문에 있는 두타 면세점 역시도 내년 4월까지 영업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현대백화점 면세점 쪽으로 이 이제 영업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와중에도 받아주겠다는 데가 있긴 있네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빅3의 집중 현상은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또 중소, 중견의 면세점들에게는 굉장히 고전을 금치 못했던 한 해였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던 거는 망한 대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체 시장에서는 20%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또 약간 아쉬운 점은 과거에는 20% 중후반 정도 성장을 했다라면 시장이 그 정도 성장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성장이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또 하반기로 오면 올수록 이 빅3 중심의 한국 면세점 시장에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이제 동대문 두 타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부터 또 빅4를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면세점 사업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데 여기 뭐 새로운 플레이어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가 바로 빅4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빅4의 자세를 갖고 프로모션 비용을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면세점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모객을 할 수 있는 인바운드 중국계 여행사한테 주는 알선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잘 아시잖아요. 국내 면세점 시장의 이제 매출 비중의 한 70-80% 정도가 중국 다이고 비중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 다이고도 크게 형태가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형태에서 대형 다이고라고 하는 대형 이제 뭐 웨이생 자본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대형 다이고가 과거만 하더라도 그 비중이 뭐 2, 30%에 불과했다면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와서는 거의 60-70% 정도로 이제 집중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똑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개인 다이고부터 뭐 중소형 다이고 뭐 특판이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과거에는 단체 관광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뭐 가이드 영업도 있었고요. 이렇게 거래되던 부분들이 지금은 사드 이후로 시장이 재편이 되고 또 올 초부터 시작됐던 전자상거래법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뭔가 시스템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형 다이고가 이제 굉장히 럭셔리 내지는 뭐 약간 프리미엄급의 제품들 위주로 주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또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매출이라 하더라도 여행사에 나가야 되는 수수료인데 빅3 체제에서 빅4가 되면서 또 마케팅 경쟁이 좀 심해지고요. 그런데 말씀 중에 대형 다이고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 그 개인 다이고가 많아진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또 다르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개인 다이고라는 사람들은 많아진다는 건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대형 다이고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는 플레이어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와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1대1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바로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건 온라인 1대1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세관에서 거래하는 이제 중국으로 반입하는 물건들이 다 세관에 신고가 되고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과거에는 약간 밀수? 수입품에 대해서 전혀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다양한 방법들로 중국에 반입이 됐다면 이 부분은 보세창고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다 이제 시스템화해서 들어오는 이제 루트를 갖다 다 이제 통관에 있어서 다 이제 정확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다이고들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디 해외에서 이제 명품 가방 사갖고 들어올 때 세관에 걸리잖아요. 그런 날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 다이고라고 하는 대형 다이고들은 이제 말 그대로 기업형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면세에서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명품 회사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다양한 수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의 거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면세 전체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다이고가 많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건데 플레이어가 대형 다이고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한 빅5 이내로 재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개 이내의 다이고가 우리나라 면세의 한 60, 70%를 좌우로 한다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점 중에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잘 되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 비중이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 다이고라든가 가이드 영업 이렇게 다양했다면 거의 70%가 대형 다이고 기업형으로 이제 약간 고착화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약간 느낌이 면세점이라기보다 그냥 물론 면세점 유통업체이긴 한데 이게 이제 B2C 마켓이 아니고 맞아요. 이미 사실은 B2B가 된 지 한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2B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라이센스가 너무 과하게 나왔고 올해 이제 11월 달에 결과가 나온 것처럼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서울시내 면세점에 입찰을 내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양극화가 이루어진 우리가 머릿속에 면세점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재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면세점 시장 규모를 보면 대략 2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19조 4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최근까지 와서 입국장 면세점이든 시내 면세점이든 공항 면세점을 다 합쳤을 때 약 57개 면세점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명동에 있는 빅3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롯데 소공동 면세점이 지금 42년 차 영업 연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라 장충이 한 31년 정도 됐는데 이 두 면세점 플러스, 그 다음에 신세계 본점이 2016년도 5월 달에 백화점 면적의 30%를 면세점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서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명동 지역이 빅3로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바로 이 3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47%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매장 3개가? 네. 전체가 57개인데 3개가 47%? 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대백화점이 얼마 전에 두산타워 면세점이 사업권을 조기 종료를 하게 되면서 현대면세점이 이 부분을 취득하는 걸로 확정이 났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두타면세점이 6,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걸로 잠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가 2020년도에 영업권을 받아서 영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8,000억 대의 매출액 나오는 거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정하고 올해 작년 기준으로 두타면세점의 매출액을 이 빅3에다 포함시킬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장규모 대비 51%입니다. 57개 중에 4개가 절반 이상하면 정말 이번 아예 판이 달라진 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빅3 내지는 빅4로 가고 있는 이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성장을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도 물론 2, 3사가 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거나 입점 또 이번에 입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흑자를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제주도 내지는 전국 8도의 면세점들이 공항마다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취합을 했을 때에는 과연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면세점 매장은 정말 탑10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3사 내지는 대형 4개사는 내가 어느 지역에선 적자가 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고성장을 보이고 흑자를 낼 수 있다면 이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하나의 매장에만 고전을 하고 있다면 그게 대표적으로 63빌딩에 있었던 갤러리아와 두타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소용도 아니면서 중견, 대형으로 가야 되고 또 매장 수를 늘려야 되는데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캐시카고가 없는 업체들은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면세점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 좀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게 저는 광군절 얘기하시는데 많이 팔렸다는 건 아는데 왜 그렇게 광군절을 강조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면세점도 지금 백화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자산매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약간 폐점 내지는 어떤 점포의 형태를 전환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백화점 3사 중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고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신세계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단 면세 사업과 무관하지가 않은 게 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의 연결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인 거죠. 100% 자회사예요. 그러면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 입장에서는 똑같은 L사의 명품이 팔렸어요. 똑같은 가방이 하나씩 팔렸는데 백화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인식을 수수료만 매출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세점에 가게 되면 재고를 갖다가 매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으로 매출을 잡습니다. 똑같이 팔아도 매출은 굉장히 크게 잡지겠네요. 그래서 백화점과 면세점은 회계 기준이 다른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 L모사의 명품 가방 입장에서는 그거는 겟네뜰 사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방을 하나만 팔다가 얘네가 면세점 사업을 하게 되면서 두 개를 팔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국내에 신라를 제외하고는 빅스트리 백화점이 다 면세점 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의 경우에만 백화점과 호텔 법인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로 잡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그룹 내에서는 하나의 영업 면적에서 같이 시너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세계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백화점 실적이라든가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 역시도 지난 한 해 동안은 이제 코엑스에 있는 백화점의 30% 정도의 영업 면적을 역시 면세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지만 전체 볼륨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한 8천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더 애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 정체에 있는 모델을 성장하는 모델로 전환하고 싶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쉽지 않은 건 있지만 백화점 대형사들이 면세점 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좀 이율배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광군절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광군절이라는 건 원래 이게 독신남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그런 취지를 했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약간 모방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재고를 소진하고 약간 이제 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다 땡처리하는 해넘어가기 전에 뭐 땡처리하는 그런 거죠. 싸게. 근데 올해로 이제 광군절이 만 11년 차를 맞이를 했고요. 좋네. 11월 11일 11일. 그래서 정확한 이제 명칭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더블 일레븐. 샹스이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19년도 더블 일레븐에는 중국 전체의 이커머스가 대략 250조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250조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한 곳만 한 44조 원. 이야 44조 원. 제가 자동차 담당인데.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 그 정도 돈은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 다음에 2위인 이제 징동닷컴. 제이디닷컴이 대략 한 34, 35조 정도 해서 두 회사만 합산을 했을 때도 거의 80조에 가까운 매출액을 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미국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죠. 한 13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아 그 게임이 아니고요. 블랙프라이데이도 굉장히 큰 행사인데. 네. 그 뭐 알리바바마만큼도 훨씬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면세점. 또 한 해의 매출 규모가 이제 2019년도는 대략 한 25조 정도로 마감이 예상되고요. 한 해? 네. 작년에는 19조 4천억이었고요. 아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하루 동안에 모을 수 있는 집중적으로 어떤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가 됐던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됐던 간에 전 세계적으로 그 하루 동안에 모든 물동량들이 정말 그 하루에 집합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파는 것보다 하루에 하루만 잘 팔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11년 전에 시작했던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아 떠리가 아니고? 네. 마치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시다 보면 되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들이 아 뭐 최근에 뭐 런던, 그 다음에 뭐 이태리, 그 다음에 뉴욕 이렇게 3대 패션쇼를 다녀오면은 내년에 무슨 옷이 유행할 줄 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11월 11일에도 화장품이든 패션이든 어떤 신제품이 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다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네요. 블랙파이데이 같은 건 재고 떠느라고 싸게 파는 그런 건데 이날은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필살기를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얼만큼 마케팅을 하고 고객에게 어필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을 제시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올해 당장 얼마 안 남은 12월 한 달보다는 내년. 내년을 갖다가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 날이 대목이기 때문에 B2B에서 미리 사전에 이제 재고를 갖다가 선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10월 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날씨 영향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우리나라 오프라인 채널들은 그렇게 10월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면세점은 10월 달에도 또 20% 후반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11월 11일 이번에 K-뷰티들이 물론 이제 11월 11일 하루 동안의 이 일 매출을 가지고 4분기에 실적을 바꿀 정도로 K-뷰티의 성적이 절대적 기준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의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10 안에 유일하게 K-뷰티로 이제 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예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하루 동안에 이제 1등을 한 브랜드가 로레알팔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랑콤이고 3위가 SD로던데요. 이 브랜드들이 하루 동안에 보여준 매출액 랑콤 같은 경우는 한 2,2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후가 아까 8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한 850억 정도의 매출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탑10 안에 들거나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형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물론 또 이제 그들은 연 매출이 워낙 또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하루 매출액이 뭐 4분기 실적 자체를 크게 바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K-뷰티 역시도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매출액으로 4분기 실적을 완전히 뭐 턴어라운드 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되게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올해처럼 K-뷰티가 11월 11절에 적극 참여한 해도 처음이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면세점하고 또 영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찾아왔을 때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은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면세점 얘기 듣고서 지금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법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 그리고 과거 한 3년 전에 K-뷰티는요. 중국에서 K-뷰티 하면 우리 권 기자님도 너무 잘하셔서 대답 주신 거를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대답을 하면 가성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중저가 브랜드. 로드샵. 네. 그런 브랜드들이 한국의 면세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진 소형 다이고 그다음에 가이드 다이고 이런 형태로 중국에 많이 유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약간 팔로우가 별로 없는 K-뷰티들의 경우에는 굳이 알리바바나 중국의 이커머스 채널에 우리로 치면 역직구가 되는 거고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구가 되는 거죠. 이 채널에 찾아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딸고들한테 받으면 되니까. 네. 그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내에서도 거래자, 구매자가 재편이 되고 구매자가 재편이 되다 보니까 한국 면세점 내에서의 화장품의 비중을 보게 되면 2018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글로벌 뷰티 비중이 20, 30% 그다음에 K-뷰티 중소형이 50%, 4, 50% 중소형이나 50% 그다음에 나머지 10에서 15% 사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모레와 LG의 후아, 설아수 이게 두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비중이 있었다면 분류로 나뉘다면 지금 최근에 와서는 말씀드린 아모레와 LG의 비중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글로벌 비중이 거의 60, 70% 그러니까 글로벌 비중이 20, 30에서 60, 70까지 늘어난 만큼 뭐가 줄었냐면 K-중소형이 줄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또 최근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주요 화장품사에 가서 데모했던 거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 화장품을 시내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항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시내에 풀린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막아달라. 그래서 수출 인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를 이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를 하는 따이고들은 골치 아파. 이건 다 국산 토산품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뷰티 비중이 더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보면 이 글로벌 뷰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년 동안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신난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성적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마켓인 중국 본터와 홍콩 내지 홍콩은 요즘에 사태가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한국 면세 이렇게 해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글로벌 화장품사들의 최고 결정권자가 발령이 나거나 모든 마케팅비를 쓰는 버짓의 1순위가 이 아시아 마켓.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면세점 입장에서도 이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중요한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관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케팅비를 이쪽에 많이 쓰겠죠. 그런데 사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워낙 오래 했었고 선진국 시장은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고 거기서 더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새로 시작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럭셔리 브랜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럼 이런 식의 변화가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광군절하고 연결해서 좀 마저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성비, 가신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성비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가성비야 내가 낸 것보다는 좀 성능 좋은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권 기자님은 가신비를 어떨 때 가신비를 이렇게 적용하시나요? 가신비는 약간 사치. 사치인데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거. 내가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이 정도 좀 비싸긴 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 이런 거 할 때 가신비를 쓰죠. 네. 최근에 화장품 역시 그런 가성비와 가신비가 되게 뚜렷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선은 이번 광군절, 샹스위에 나온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탑10 안에 이제 아쉽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 브랜드는 이제 LG생활건강의 후가 있었고요. 뭐 50위권 안에 보게 되면은 거의 아모레퍼시피카, LG생활건강의 브랜드가 다수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설아수, 이니스프리, 라레이츠, 수믈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드리면요. 이 알리바바가 이제 11월, 11일 전에 한 3주 전에 사전 예약 판매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대략 한 10월 21일에서 22일 이틀 동안이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성적이 거의 당의 성적하고 한 90%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1, 2, 3등이 바뀐 거예요. 화장품 쪽에서.